명상이 심리치유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올 봄 불교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릴 뿐 아니라 명상 지도사로 나설 수 있는 시험이 실시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다음 달부터 지혜와 명상의 길을 주제로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불교 명상들을 배울 수 있는 기초반 강좌와 실습 위주의 심화반 강좌로 구성됐으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서울 성북구 불교상담개발원과 모구선언에서 진행됩니다. 기초반 강좌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개강식에 이어 이사장 해거스님의 초심자를 위한 참선 입문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호흡관찰, 가피 명상, 자비 명상, 마음관찰과 호흡관찰, 생활 속의 참선 수행, 마음챙김 혁명 등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기초반 강좌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반 강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명상상담과 참선불교, 초기불교 전통, 통찰치유명상, 통합불교 5개 분가로 나눠 진행됩니다. 명상 아카데미 대강자 교수진으로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스님과 모구선언 명상상담대학원 임경스님, 하트 스마일 명상연구회 미산스님,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 지훈스님 등이 나섭니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조교종 교육원 인증과정으로 스님들이 강좌를 수료하면 연수점수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교종 포교원이 불교명상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달 1급과 전문가 과정 자격고시를 실시합니다. 제4회 불교명상 지도사 1급 자격고시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개최됩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명상 지도사 1급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과목은 명상상담이론, 집중명상, 관찰명상, 간화선, 명상과 심리치료이며 실기과목은 현장실무능력, 윤리의식, 진행자질입니다. 제4회 불교명상 지도사 전문가 과정 자격고시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열립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명상 지도사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과목은 명상상담이론, 집중명상, 관찰명상, 간화선, 명상과 심리치료이며 실기과목은 현장실무능력, 윤리의식, 진행자질, 지도자적자질, 연구방법론입니다. 다양한 강자와 지도사 자격고시를 통해 불교명상이 현대인들 삶의 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뉴스 남동우입니다.